안녕하세요 MDK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재미있는 신규 상장 회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산은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뷰티미 피부 미용기기 패션 엔터테인먼트 부문 6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주력 분야는 뷰티미 피부 미용기기로 대표 브랜드는 메드큐고와 디바이스 AGR, 에이프리스킨이 있습니다. 성장 주력이 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AGR은 2021년에 런칭하였으며 2023년 11월 누적으로 국내와 해외 총 160만대가 판매되었습니다. 2021년 3월 더마이 MS샷을 출시하며 2023년까지 약 5종의 1세대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2세대 제품인 부스터 프로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APR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홈뷰티 시장의 가파른 성장 최근 저렴해진 시술 가격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미용기기로 피부 시술을 받는 것은 여전히 금전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간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주기적으로 시술받기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홈뷰티 시장은 확대 추세입니다. LG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5천억원 수준이었던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23년 1조 6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리서치 기관 데이터 브릿지는 오는 2030년 글로벌 홈뷰티 시장 규모를 230조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중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약 25%씩 성장해 2030년 116조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커진 이유로는 우선 가격이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대비 저렴한 비용과 슬로우 에이징 수요 증가, 최소 침수 및 피침수 방식의 선호 현상 등이 홈뷰티 디바이스 수요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톡보적인 기술 및 원가 경쟁력 APR의 멜큐브 에이징은 국내 1호 뷰티 디바이스로 연 100만대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의 바탕에는 톡보적인 기술 경쟁력이 깔려 있습니다. 동사의 디바이스 제품들은 피부과 의료용 기기에서 사용되는 기전이나 효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 1에서 2년 주기로 각 세대별 디바이스가 출시되도록 제품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기술 내재화, 23년 생산 내재화로 현재는 상당한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가파른 해외시장 성장세 APR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7개 지역의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고 현지 법인에서 창고 임대, 통관허가, 물류센터 운영, 현지 광고 및 CS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의 선두주자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은 글로벌 셀럽인 헤일리 비버가 사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부인으로 천만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헤일리 비버는 미국의 패션모델 겸 글로벌 셀럽입니다. 지난 하반기 미국 월 평균 판매량은 12,000대를 달성했으며 이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또한 APR은 미국 시장에서 2023년 8월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판매우조 등에 힘입어 양 69억 원의 매출로 월간 매출 신기록을 작성한 바 있으나 이후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시즌에서 11월 매출 약 136억 원, 12월 매출 10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42억 원의 역대급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APR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 이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충성 고객의 재구매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의 타켓 시장이 미용 의료기기로 이루어지는 피부 시술 시장과 겹치지 않고 화장품과 피부 시술 사이의 중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동사는 블루오션에 진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피부 시술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와 같은 입소문이 날수록 유리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가 약 37%로 적은 편이고 장외에서 1년 사이에 템버거가 난 주가라 기존 주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매우 큰 것은 주가 상승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 상승은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해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실적은 수출 실적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하며 올해 1월은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의 판단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오버행 소화까지 주가가 부진할 수도 아니면 기다리던 오버행 소화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홈뷰티 시장의 성장성과 회사의 경쟁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가격은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